야 니가 오늘 뭐 잤었냐? 쪼올? 어 엄마! 엄마! 아 진짜? 야 니가 오늘 틴트 썼냐? 아니 틴트 바르지 말라 했지! 내 틴트 바르지 말라 했지! 아이 비싼거라고! 엄마! 야 니가 오늘 요구르트 마셨냐? 아니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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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수 언니가 자꾸 나한테! 넌 왜 자꾸 언니한테 제일 들어? 아니 자꾸 언니가 자꾸 먹잖아! 너 그거 하나 못 줘 언니한테? 나도 그거 하나 밖에 안 남아서 밥도 먹으려고 했던 건데 시끄러워! 응!